상설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DB 구축 문제에서는 3문항에 출제가 되고 첫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가 100점이 높습니다. 5문항의 점수가 각각 4점씩에서 4,5,2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여러분의 교재 참조하시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액세스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시험 장소에서는 C드라이브 안에 DB라는 폴더에서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자료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셔가지고 예제 파일 불러와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문제는요 고객 테이블의 회원명을 선택하시고요. 회원명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이 반드시 입력된다라고 하면요.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오셔서요. 필수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다라고 속성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다음 빈 문자율은 허용하지 않도록. 아래쪽에 보시면 빈 문자율 허용의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고객 테이블의 휴대폰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봤더니 휴대폰 필드에는 010-전화번호 앞에 4자리 뒤에 4자리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는데요. 010은 문자율입니다. 문자율로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8자리 숫자인데요. 반드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숫자 입력 자리에는 0부터 9까지 숫자만 다른 거 입력되지 않고요. 그럴 때 반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 속성인 0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하이픈이 두번 들어가죠. 하이픈을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따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두번째 영역에다가 0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입력할 때는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필드에 갔을 때 별표로 이 자릿수 4자리 4자리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객 테이블의 휴대폰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문제에 제시된 형식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010은 문자라고 했으니까 문자 처리하셔서 010 입력하시고 문자 닫아 주시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 숫자 4자리 0을 4개 입력해요. 0을 4개 입력하시고 하이픈 빼기 0 4개 입력하시고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을 설정을 하셨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들어갑니다. 두 번째 구역에서는요. 문제 앞에서 제시한 것 같이 하이픈 빼기 기호를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0을 넣어 주십니다. 만약에 저장하라는 언급이 없으면 생략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넣어 주시고 세미콜론. 화면에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는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고객 테이블을 저장 한번 하시고요. 저장하면 메시지가 뜨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다시 한번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휴대폰 번호 입력하는 필드에 갔을 때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010 문자 나왔고요. 그 다음 8자리 숫자리 입력할 위치에 별표가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 오른쪽 닫기 열 너비 조절한 거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품 테이블의 단가 필드는 단가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형식을 오른쪽에서 데이터 형식을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통화 형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아래쪽에 오시면 소수 자릿수가 있는데요. 현재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품 테이블의 두 번째, 네 번째 문제죠. 용량, 개월이라고 입력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 2, 3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요. 입력되는 값에 제한을 두는데 1, 2, 3, 1 또는 5알 입력하시거나 2 또는 5알, 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5알 함수를 이용하셔서 연결해 주셔도 되고 연산자 이용하셔서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5알 대신에 인 연산자 사용하셔서 인 안에다가 1, 2, 3 가로 안에 있는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겠습니다. 라고 인 입력하셔서 가로 안에 값을 나열해 주시면 돼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시면 두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작성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했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에 닫기 누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주문 1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주문 1 날짜에 해당한 데이터인데요. 오늘 날짜만 입력된 함수 데이터 함수를 입력하래요. 어디에다가 기본값에다가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값에다가 오늘 날짜 데이터 함수 입력하시고요. 함수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돼요.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 함수 통해서 오늘 날짜가 입력될 수 있도록 주문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20점 문제 같이 풀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주문 테이블에 대해서 회원 번호 필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테이블에 회원 번호에 갔을 때 콤보 상자 형태로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고 5개의 열이 연결되어 있고요.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열의 개수는 5개 행의 개수는 하나고요. 열 너비를 모두 3cm로 해서 총 너비는 15cm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목록값만 입력하고요. 5개의 열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되는 값 중에 저장되는 것은 첫 번째에 있는 필드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운드 열을 1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오셔서 액세스 화면에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주문 테이블에 오셔서 세 번째에 있는 회원 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오셔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 단추 눌러서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테이블과 쿼리 우리는 가졸 데이터는 테이블이고요. 행 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고객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나 아래쪽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고객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면요. 고객 테이블에 별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모든 필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별표하지 않고요. 각각의 필드를 넣겠습니다. 우선 선택하고 지울게요. 각각 5개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순서대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5개를 넣으셔도 되고 모든 필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별표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행 원본에 고객 테이블로부터 5개 필드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다. 열의 개수는 5개 열을 가져오겠습니다. 열 너비는 문제에서 3cm 5개 3, 세미콜론 3 5번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행의 수는 하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목록값만 허용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이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 되셨나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열 너비 살짝 조절하고요. 회원 번호에서 커서 갖다 놓고요. 목록단추가 표시가 되네요. 클릭하시면 아 왜 이렇게 나올까? 5개 열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갈게요. 저희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목록 너비를 지금 열 너비를 3을 5개 넣었지만 목록 너비를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는 15cm로 설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록 너비를 15cm 1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장 한번 할게요.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회원 번호 목록단추 누르시면 이제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5개 열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성이 되셨다면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의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주문 테이블의 상품 코드 필드와 상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 필드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시면 관계라고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시면 기존에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 테이블의 상품 코드 필드에다가 상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 필드를 참조하려고 하면 주문 테이블은 있으니까요.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서 상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선택 더블 클릭 받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 선택하신 다음에 주문 테이블에 상품 코드로 드래그 하시면 화면에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각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값이 변경되면 필드의 값도 변경하겠습니다.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러면 모두 삭제 선택은 선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기 눌러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25점이에요. 3문항인데요. 25점인데요. 첫 번째 문제가 점수가 높아요. 5문항에 각각의 3점 3호 1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폼을 완성하는 문제고요. 5문항이에요.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우리 액세스 화면에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에 가시면 주문 정보 폼이 있어요. 선택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의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문 정보 폼의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폼 선택기 누르시고 더블 클릭 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눌러주시면 속성 창 시트를 표시할 수가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거니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추가 가능 삭제 가능 에 해당된 내용을 빨리 찾을 수 있고요. 현재는 둘 다 예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가능 예를 더블 클릭 하셔서 아니요로 바꾸시고요. 삭제 가능 을 더블 클릭 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폼 머리끌 에다가요 주문 정보라는 제목이 표시되도록 할 건데요. 폼 디자인 도구 에 디자인 탭 에 가시면 우리 레이블 를 찾을 수 있어요. 레이블 선택 그 다음 위치를 제시된 그림 에 봤을 때 텍스트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위쪽에 드래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래그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하신 다음에 거서가 깜빡 깜빡 할 때요 주문 정보 라고 입력 하십니다. 주문 정보 라고 입력 하셨으면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레이블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에 속성 시트 에 오시면 레이블 이름부터 바꿀게요. 모드에 가셔서 이름을 레이블 LBL 제목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이름 굴림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드에서 선택하셔서 글꼴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요. 형식을 바꾸는 거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 하셔도 돼요. 특별하게 글꼴을 바꾸는데 스크롤 막대 한참 아래로 내리지 않는다면 그냥 모드 탭에서 글꼴 이름 바꾸겠습니다. 현재 본문 맑은 고딕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다가 굴림체 라고 입력 하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글꼴 크기가 20 이라고 입력 하고 엔터 눌러줍니다. 문자 색은 액세스테마 1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색 찾으셔서 텍스트 문자 색 찾으셔서 아래쪽에 여기 있네요. 찾으셔서 액세스테마 10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폰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폰 머리끌을 선택한 다음 배경 색깔 색깔 배경 색깔을 바꾼다 라고 하시면 형식이나 모드에서 바꾸실 수 있고요. 배경 색에 오셔서 문제 봤더니 배경 폼으로 변경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폼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본문에서요. TXT 상품 코드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 두 개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마우스 하나 클릭하시면 TXT 상품 코드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 상품 코드와 상품 명 필드 내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의 상품 코드를 선택 또 마찬가지로 TXT 상품 명을 선택 하고 컨트롤 원본에서 상품 명을 선택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폼 바닥글에 TXT 총 금액 컨트롤 을 선택 하시고요. 그 다음 금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에 다가 입력하고 형식을 설정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TXT 총 금액을 선택 하신 다음에 컨트롤 원본에 오신 다음 데이터 합계를 입력하시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살짝 화면을 입력할 창을 띄워서요. 확대해서 글꼴을 좀 크게 입력하겠습니다. 확대 축소는 입력하실 때 좀 크게 길거나 하실 때 좀 보기 편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창을 띄워서 입력할 수 있는데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금액 금액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썸 함수 이용해서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형식을 문제에서 어떤 형식을 하라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림에 봤더니요. 문제의 그림을 봤더니 통화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천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내가 입력한 txt 총 금액 형식은 목록 단추 어떤 형식을 선택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통화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정보에 대한 폼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폼 보기 한번 눌러서 결과 확인해 보셔도 돼요. 아래쪽에 총 금액 언바운드 되어 있던 상품 코드와 상품명 레이블 제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고요. 다음 두번째 문제에서는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 설정하기 위해서 주문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디자인 보기 클릭하셨다면 첫번째 주문 정보 폼에 본문 컨트롤 에 대해서 특정 필드 에 대해서 어떤 특정 컨트롤 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본문 컨트롤 에 있는 모든 컨트롤 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본문 앞에 있는 세로 눈금 자에서 마우스 클릭하시면 모든 컨트롤 을 선택할 수 있고요. 폼 디자인 도구 에 서식 을 클릭하시면 조건부 서식 이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 을 만들어서 조건부 서식 을 작성 하겠습니다. 새 규칙 을 누르시 아래 쪽에 오셔서 필드 값이 라고 되어 있으면요. 하나의 컨트롤 에 대해서 하나의 필드 에 대해서 서식 을 지정할 때는 필드 값이 구요. 지금은 전체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식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고 조건식 을 작성하시면 돼요. 조건식 은 금액 이라는 필드 값 이요. 금액 이라는 필드 값 시 60만 을 초과 합니까 크다 라고 입력 하시고요. 60만 원 6 하나 둘 하나 둘 셋 입력 합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배경 색깔을 선택하시고요. 표준 색의 주황 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수 있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디자인 폼보기 클릭 해 보시면 우리 문제서 금액 필드를 확인해 보셨을 때 60만 원을 초과한 데이터에는 이렇게 서식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는 주문 정보 폼에서요. TXT 회원 번호 컨트롤을 더블 클릭 하면 여기에 지금 주문 정보 폼이 보여요. TXT 회원 번호라고 하면요. 본문에 있는 회원 번호 컨트롤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 하면 해당 회원의 정보를 회원 정보 폼에 표시되어 있는 회원 정보 조회 매크로를 작성한 후 지정하시오. 아 이걸 더블 클릭 하면 폼이 보일 거예요. 어떤 폼이 보일 거냐면 회원 정보 폼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보여주는 거를 매크로로 작성한 다음에 연결하래요. 매크로 이름이 회원 정보 조회라는 매크로로 저장한 다음에 더블 클릭 했을 때 엑세스에 오셔서 일단은 매크로부터 만들까요?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폼을 보여줄 건데요. 폼을 보여줄 건데 어떤 폼을 보여주실 거냐면 회원 정보 폼을 보여줄 겁니다. 잠시 매크로도 닫아볼게요. 우리 주문 정보에서 이 회원 번호를 선택하 더블 클릭 하면 회원 정보에 가서 해당된 회원 번호를 보여줄 거예요. 이 회원 번호가 디자인 보기 갔을 때 필드 이름을 확인해 보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컨트롤 온 번호 회원 번호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회원 번호가 주문 정보에 txt 디자인 보기 클릭 했을 때 txt 회원 번호 와 같다면 같다면 우리는 회원 정보에 해당된 회원 번호를 가지고 주소 까지 폼 으로 보여주 겠습니다. 라고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폼은 닫도록 하겠구요. 만들기에 가서요. 매크로를 눌러요. 그 다음 매크로를 만들 건데요. 오픈 폼 폼을 열 겁니다. 오픈 폼을 선택하시구요. 어떤 폼을 여실 거냐면요. 주문 정보 폼이 아니라 회원 정보 폼을 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폼을 선택 열 건데 조건이 있어요. 외열 조건문의 작성기를 누르셔서 조건은 회원 정보 폼에 갔을 때 회원 보노 필드와 누구랑 같냐면 같습니까? 그 다음에 폼즈 주문 정보 TXT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구요. 저는 입력하는게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 해당된 액세스 파일에 폼을 더블 클릭하시고 모든 폼을 선택하시고 나는 주문 정보 폼에 가서 TXT 회원 번호 컨트롤을 선택한 값과 같다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TXT 회원 번호를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폼즈 주문 정보 TXT 회원 번호 만약에 더블클릭 했는데 이게 표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더블클릭이 편하시다 하시면 더블클릭 사용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외열 조건문에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매크로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우리는 회원 정보 조회라고 매크로를 입력합니다. 회원 정보 조회라고 입력하시구요.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주문 정보 주문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TXT 회원 번호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와서 더블클릭을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 회원 정보 조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저장 한번 하시구요. 디자인의 폼보기 클릭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회원 번호 108에 해당한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TXT 회원 번호 에서 더블클릭을 해보면 회원 정보 폼에 108로 시작한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문제 2번에 3번 문항까지 살펴보셨구요. 오른쪽 닫기 주문 정보도 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문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살짝 이동을 해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는요.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세 문항이었는데 문항수가 두 문항으로 바뀌었구요. 배점은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가요. 3점씩에서 3호 1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 주문현황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여러분의 교재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주문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회원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회원번호를 기준으로 그룹화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가서 그룹 정렬 요약을 봤더니 회원번호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제 컴퓨터는 이게 안보이는데요. 아 보고서 디자인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그룹화미 정렬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클릭하셔서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회원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두시구요. 정렬 추가를 누르셔서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첫번째 문제 정렬 추가 작업하셨구요. 두번째 회원번호 머리끌 영역이 회원번호 머리끌 영역 선택을 합니다.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바꿀 건데요. 형식 탭에 페이지 바꿈에 가셔서 언제 바꿀 거냐면요. 시작되기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을 눌러서 시작되기 전이라면 구역 전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 다음 txt 주문일을 선택할까요. txt 주문일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우리 형식 탭에 가셔서 중복 내용이 있다면 중복 내용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선택하시면 돼요. 좀 내리셔서 아래쪽에 중복 내용 숨기기가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숨기겠습니다. 라고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txt 페이지 머리끌 의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는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데이터나 모두에 가시면 컨트롤 원본을 입력할 수 있고요.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살짝 보시면 위쪽에 나와있죠. 표시된 그림을 살짝 보시면 전체 페이지 가 먼저 나왔어요. 쪽 중 현재 페이지 쪽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는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페이지 다음에 S 붙이시고요. N% 연산자 입력한 다음 쪽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우고 중 한 칸 띄우고 큰 다운별 닫아주신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입력하시고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N% 연산자 입력하시고 쪽이라고 입력합니다. 작성합니다. 전체 페이지 먼저 표시하고 한글 쪽 중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건 중간중간 띄어쓰기 하셔야 해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에 주문현황 보고서에 다섯 번째 회원본호 바닥글 영역에 회원본호 바닥글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걸 선택했더니 TXT 주문 횟수라고 나와 있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룹별 총 주문 횟수가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그 다음 세겠습니다. 별표 N% 연산자 이용해서 카운트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N% 연산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저장 그리고 나서 우리 디자인의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할까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위쪽에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중간에 총 주문 건수 현재 표시되어 있는 그룹별 세건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운 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다운 페이지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 저장하셨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주문 정보 포맷 txt 조회 1 컨트롤에 조회할 주문 1을 입력하고 입력하고 조회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1에서 입력한 주문에 대한 자료만 표시할 거고요. 필터 해당된 데이터만 필터하겠습니다. 필터 속성을 추르 값을 해야만 필터한 값을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문 정보 포맷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해요. 실제 클릭했을 때 누구를 클릭했을 때 조회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할 거니까 조회를 선택하시고 cmd 조회를 선택하고 이벤트에 와서 우리는 클릭했을 때 실행하겠습니다.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txt 조회일에서 입력한 날짜와 주문일이 동일할 때 문제에서 보셨을 때 txt 조회일에 컨트롤에 입력 컨트롤에 조회할 주문일을 입력하고 해당된 주문일에 정보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쪽에다 작성을 할 건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필터하겠습니다. 현재 현재 개체에서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미라고 입력하는 거고요. 필터라고 입력하는데 필터 다음엔 항상 등호가 입력돼요. 등호 다음에는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조건은요. 주문일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txt 조회일과 같습니까? 단 txt 조회일은요. 날짜이기 때문에 앞에와 뒤에다가 샵을 입력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참고로 txt 조회일은 컨트롤 텍스 상자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컨트롤을 좀 구분하게 해서 큰 따옴표로 일단은 열었던 주문일 앞에 열었던 큰 따옴표를 닫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조회일 다음에서 n% 연산자 입력하셔갖고 뒤쪽에 있는 샵 큰 따옴표 닫힌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현재 작성한 필터를 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필터1 속성을 추류값으로 작성해 놓으시면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살짝 크게 한번 볼까요? 네 cmd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를 클릭하면 필터하겠습니다. 걸러내겠습니다. 어떤 걸 걸러내실 거냐면 주문일 필드하고 같습니까? txt 조회일과 같습니까? 샵이 들어간 이유는 날짜이기 때문에 샵이 들어갔고요. m%를 이용해서 구분한 이유는요. 이 직접 입력받는 컨트롤에 대해서 구분작업이 필요하니까 큰 따옴표 안에서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m% 연산자로 나눠주시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처리합니다. 필터 조건 입력한 거를 실행하겠습니다. true값까지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날짜를 조회일을 입력하셔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주문 날짜를 예를 들어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살짝 보면 2022년 2월 4일로 한번 입력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품복에 가셔서 2022년 2월 4일로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2022년 2월 4일에 해당한 데이터만 필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문제 3번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4번 문제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네모낭에 출제가 되죠. 네모낭에 출제가 되는데 배점은 네모낭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살짝 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인기 상품 할인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주문 횟수가 5 이상 지금 보시면 주문 횟수가 다 5보단 크네요. 5회 이상인 레코드를 조회하여 할인 제품 테이블로 생성하시오. 아 테이블을 또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주문 횟수는 여기 주문 횟수는 상품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주문 횟수로 표시하는 거고요. 할인 금액 합계는요. 계산식이 나와 있고 내림 차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에 필드명은 그림을 보시고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작성 하실 건데요.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만들기 갑니다.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커리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두 개 테이블을 가져와서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과 주문 테이블 상품과 더블 클릭 주문 테이블 더블 클릭 하시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속성 시트는 필요할 때 표시하면 되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를게요.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왔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상품명이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 번째 주문 횟수는 상품 코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코드 양쪽에 있어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할인 금액 합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우선 상품 코드 필드를 추가해서 주문 횟수라고 이름도 수정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횟수니까 개수를 표시하는 작업도 하실 거고요. 일단은 살짝 넓이를 조절할게요. 그 다음 표시할 내용은 상품 코드라고 표시하지 않고 주문 주문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상품 코드 앞에다가 라이언스 표시할 필드명을 주문 횟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콜런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주문 횟수는 몇 개인지를 세워서 표시할 거니까 요약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요약을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다음 할인 금액 합계는 옆에 필드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확대 축소 창을 띄울 수 있고요. 할인 금액 합계라고 입력하시는데 표시되는 필드 이름이에요. 할인 금액 합계라고 표시하고 여기는 단가 필드에 필드를 가져올 거고요. 곱하기 주문 수량 필드를 가져올 거고요. 곱하기 0.08 이라고 입력합니다. 0.08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셔서 조절하셔도 되고요.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0.08 로 계산해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합계 그 다음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은 내림차순 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문 횟수가 5회 이상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에다가 그거나 갖다 5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까지 작성을 하셨고 일단은 작성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테이블 생성하는 작업을 할게요.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가 따로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가 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천단위 구분기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 전체 레코드가 8개 이고요. 숫자 할인 금액 합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맞게 작성을 하셨고요. 디자인 보기 가셔서 이렇게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할인 제품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테이블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할인 제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 제품 이라고 테이블을 하나 지금 실행한 결과를 테이블로 하나 만든다는 얘기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 현재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쿼리를 저장해 놓으셔야 되겠죠. 저장을 클릭하셔서 인기 인기 상품 할인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작성한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을 클릭하면 8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8개 행을 붙여 넣어서 작성 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클릭하면 왼쪽에 테이블에 할인 제품 이란 테이블이 하나 더 생길 겁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할인 제품을 더블 클릭 해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커리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주문 정보 커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커리 이름을 상품별 강역시 주문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 금액은 금액필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데 지역이요. 강역시로 끝나는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강역시 강역시 해당된 데이터만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가시면 크로스텝 커리인데 참조하는 테이블이나 커리가 하나예요. 그럼 마법사 이용할 수 있어요. 커리 마법사 클릭하시고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물론 커리 디자인을 통해서 크로스텝 커리 만들 수도 있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저희는요. 커리에서 주문 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행 레이블은 상품명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리고 나서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열은요. 지역을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합계를 선택하시고 총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가 작성하는 커리에 대해서 저장을 상품별 상품별 광역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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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 이라고 입력하시고 디자인 수정을 눌러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번 눌러보시고요. 일단 작성은 되어 있는데요. 좀 수정하시기 전에 우리 결과를 살짝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요. 샵샵샵이 많이 나오네요. 열 너비를 경계라인을 선택하셔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열 너비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현재 표시된 내용에서 경기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강역시 서울특별시도 강역시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현재 추출된 지역의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그 값이 강역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핵머리끌 상품명 합계 금액 대신에 총금액 이라고 필드명을 살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기에 오셔서요. 합계 금액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총금액 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지역에 대해서 좀 조건을 작성할 건데 아래쪽에 작성하셔도 되고 또는 오른쪽에 작성하셔도 돼 오른쪽에 따로 필드를 만드셔서 조건을 작성하셔도 돼요. 저희는 아래쪽에 지역 필드에 가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건은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이트 어디에서 지역 필드에 가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광역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작성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결과를 살짝 미리 미리 보기 보시면 전체 레코드 8개 맞고요. 루테인부터 홍삼 스틱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광역시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주문 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커리 작성하실 건데요. 만들기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클릭 할 거고요. 커리 에 주문 정보 커리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주문 일 선택하시고 주문 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회원명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상품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일단 4개 필드를 가져오셨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주문 일이 3월 이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문 일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3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예요. 또 주문 일이 25일 이유라는 조건을 쓸 거니까 오른쪽에 다가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월을 추출을 합니다. 가로 열고 주문 일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조건이 3하고 같습니까? 라고 할 건데 이 조건식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표시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다음 25일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 함수를 통해서 day 주문 일 필드 에서 데이를 추출한 값이 25일 이유 입니까?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 해제 하시고 3월 이면서 25일 이유 니까 같은 옆에다가 조건을 작성 하는데 크거나 같다 25 라고 입력 합니다. 그럼 조건 작성도 되셨어요. 먼스 데이 함수 사용하셨고 일단 확인을 해볼까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시된 내용과 작성하신 내용이 전체 레코드가 일단 8개 인가 그 다음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표시가 되었는가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 누르셔서 현재 작성한 커리는요 3월 25일부터 30일 주문 이라고 커리 이름을 3월 25일부터 31일 주문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누르시고요. 세 번째 커리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주문 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유산균 또는 비타민C 주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상품 코드가 2 또는 4로 끝났어요. 2 또는 4로 끝나는 데이터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했고요. 회원명을 가지고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액세스에 오셔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주문 정보 커리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회원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주문 수량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에 상품 코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네 그 다음 상품 코드의 조건이 있는데요. 2 또는 4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에다가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라이크 연산자 이용해서 2로 끝납니다. 별 2라고 입력하시고 또는 5월 연산자 바로 옆에다가 이용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또는 아래쪽에다가 라이크 4로 끝난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로 끝나거나 4로 끝난다 라고 조건 작성하시고요. 회원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선택하신 다음에 일단 결과를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명이 전체 레코드가 25개 맞고요. 회원명과 주문 수량과 상품 코드 맞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장 한번 하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유산균 또는 비타민 C 주문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설기출문제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직접 한번씩 실습해 보시다가 나 이 부분이 좀 어렵네요 하시면 해당된 동영상을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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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